Q. 어느 때보다 토크가 굉장히 편안할 예정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생기고 아름다운 얼굴 1위 코피 광고가 잘 어울리는 남자 아이돌 전 세계 최단기 SNS 팔로워 기네스 세계의 기록 가수 안녕하세요 둘 셋 방 탓 안녕하세요 방탕 수은다입니다. 드디어 나왔다. 솔로 앨범 감성이 처음 얘기를 드리는 거라서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찾아가는 색깔이더라고요. 그렇지. 빨이였나? 발코리에 나왔는데 연주를 하고 있는데 너무 웃긴 거야 사랑한다 그 작문의 카톡 어땠어? 형이 그런 말을 쓸만한 사람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보로라를 한 번도 못 봤잖아 일곱 명이 다 모이는 딱 그날 본보야지 또 끌려간다 우리 본보야지 스태프들 다 여기잖아 그럼요, 걸어가야지 어떻게 들어가냐고